먹고 쓰고 바르고 먹스바 오늘은 과식했을 때 먹는 걸 알려드릴게요 와 너무 많이 먹었다 싶고 배가 볼록 나와서 속까지 답답하고 아 이걸 어쩌지? 그럴 때는 먹스바에서 추천드리는 공물효소 프로바이오틱스 드세요 생명의 불꽃 효소를 아시나요? 우리 몸의 모든 대사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가 부족해지면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과식했을 때 빠르게 에너지로 태우는 과정도 당연히 느려지겠죠 비타민 마을 곡물효소 프로바이오틱스는 16가지 좋은 곡물을 발효해서 효소화했습니다 탄수화물 분해효소와 단백질 분해효소가 충분히 들어있어서 식사 후에 위와 장에 얹힌 듯이 쌓여있는 탄수화물 등을 빠르게 분해해줍니다 여기에 장에 유익한 균을 늘려주도록 17종 유산균도 충분히 넣었습니다 따로 섭취하기 어려운 필수 아미노산 9종까지도 보충하실 수 있고요 과식했다 싶을 때 한 포 불룩해진 뱃살이 줄어들 것 같은 분해 배출 효과 정말 속편해지겠죠 먹스바에 추천 과식했을 땐 곡물효소 프로바이오틱스 반드시 꼭 섭취하세요 먹스바에 추천해주세요 아멘